전시된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2분 안에 입장이 없을 경우에는 기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승부차기 경일고 주황고 선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경기 경항고 안동고 본부석 좌측 골대에 마련된 축구장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족구 3경기 한생고 안동고 본부석 우측에 마련된 족구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족구 4경기 영문고 주황고 본부석 우측 족구네트에서 동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고게임인 요왕피구 1경기 안동여고 경안여고 게임을 본부석 좌측편 운동장 안동고다교 앞에서 경기를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선수 입장이 된 경기는 각 심판진은 경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구 한생고 안동고 3경기 안동고다교 족구 선수들은 족구장에 입장해 주시고 곧 경기가 시작될 예정이고 선수 입장이 없으면 안동고다교는 기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가 다 입장된 경기는 각 심판님 재량에 이어서 경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 이후 경기게임은 방금 단체 OX게임을 진행하였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게임은 승부차기 중결승 3경기와 승부차기 중결승 4경기가 본부석 좌측골트에서 시작되고 족구 3경기 4경기는 본부석 우측 좌측장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여왕피구는 본부석 주황센터 좌측의 여왕피구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심판님께서는 선수들이 입장하는 대로 곧바로 경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